안녕하세요 세레리아 입니다 오늘은 사르코카올론 속 식물이 병해를 입어 치료하려고 합니다 사르코카올론 속은 작은 키위 나무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분재 형태로 키우기 좋고 꽃도 아름다워서 인기가 있어요 남아프리카와 아프리카 남서쪽에 10여 종이 자생하며 삽목도 가능하나 사실 뿌리 내리기 어렵지요 대부분 동영종이지만 겨울에 과다간소는 독이 되며 그렇다고 너무 말리면 뿌리가 고사해버리는 아주 까다로운 종입니다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종이 바로 이 사르코카올론 입니다 어찌 비율을 맞춰야 할지 가정에서는 참 힘드네요 이 녀석들은 농원에서나 봐야하나 하며 재배에 조금 힘이 빠집니다 오늘 치료할 종은 사르코카올론 중 가장 인기종인 멀티피덤 입니다 사진은 작년봄 뽑힌 모습인데요 올해는 이 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무궁화 꽃을 닮아서 더 친근한 느낌입니다 보시면 앞쪽은 잎이 있는데 뒤쪽은 잎이 나지 않고 있지요 비닐을 깔고요 식물과 분을 분리할게요 이렇게 탁탁 치실 땐 분을 바닥에 대지 말고 치세요 아랫집까지 울리거든요 병에를 입어서 제가 그동안 물을 주지 않았어요 물을 주면 병반이 물길을 따라 더 빨리 퍼지거든요 뿌리도 말라 버렸네요 가지 끝을 보면 상한 것이 보이시지요 지난 겨울 병반이 있는 가지를 잘라내고 살균제만 발라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더 심하게 변했네요 지금부터 병에를 입은 가지를 잘라낼 건데요 칼은 잘 드는 걸 준비하시고요 알코올 소독이나 열 소독을 하는데 저는 라이터를 이용해 열 소독을 하려고 해요 라이터를 켜고 이렇게 불로 소독하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려서 식혀줘야 하는데 저는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려고 찬물에 담그었어요 이제 병반이 있는 가지를 잘라볼게요 멀티피트는 가지가 단단해서 좀 잘 안 잘려요 조심해서 자르고요 자른 가지 중간 부분에 한 번 더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하얀 곰팡이가 보이나요? 이렇게 곰팡이가 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앞부분을 조금 더 자를게요 이제 잘린 가지를 소독해야 되는데요 소독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독법은 제가 처치 후에 영상 뒤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락스 소독법에 대한 추가 설명도 함께 할게요 곰팡난 부분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칼로 이렇게 누르니 속이 텅 비어 있네요 락스 소독법은 락스와 물을 1대1 비율로 희석할 건데요 락스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쓰는 그 락스입니다 분무기에 넣어서 분무하시면 되는데 저는 분무기에 묻히기 싫어서 그냥 병반 부분을 담글 거예요 사진처럼요 1분에서 2분 정도 담그었는데 영상은 지루할까봐 잘라냈습니다 물기가 마르는 동안 용토를 준비할게요 모래, 저곡토, 혼탄, 폴라이트인데요 제가 작년에 폴라이트와 모래를 너무 작은 입자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사를 섞습니다 폴라이트는 이 정도 입자가 적당한데 얼마 남지 않아서 여기에는 작은 입자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용토를 섞겠어요 저는 모래 비유를 많이 했는데요 모래는 뿌리 내림에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 식물의 병반 부분을 소독하겠습니다 우선 살균제를 희석했는데 조금 진하게 희석했어요 병반 부분에 바르겠어요 그리고 뿌리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살균하겠습니다 뿌리는 희석 비율이 진해서 약해를 입을 수 있으니 좀 더 묽게 바르세요 병반 부분은 한 번 더 덧바르고요 이제 분에 올릴 건데요 분에 붉은 마사를 채우고요 용토를 적당히 올려주고 식물을 올리고 원하는 높이만큼 용토를 채워줍니다 저는 화장토로 마사를 올려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아까 물기 있었던 붓에 살균제 원액 가루를 묻혀서 한 번 더 덧발라 주었습니다 사르코 카올로는 병반이 잘 번짐으로 한쪽까지를 모두 잘라내어야 하는데 제가 우선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할게요 오늘 제가 락스 소독을 하였는데요 시중에는 민간유법 같은 식물 제보법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도 있으니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시행한 락스 소독법은 민간유법에 준하는 것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먼저 국내 유명 농원에서 시행하는 방법임을 밝혀두죠 외국에서는 락스가 분말 형태로 나오는데 그곳 재배가 되는 식물이 상하면 락스 분말을 발라 치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시행해 보았는데요 이 종이 좀 어려운 종이라 락스 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식물 소독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처 소독할 때 쓰이는 과산화수 소스로 소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과수농가에서 쓰는 페부로 시작하는 약품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약품명은 밝히지 않을게요 개피가루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살균제를 이용해 살균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병의 치료에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물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자라면 좋은데 처음 키우시는 분이든 오래 재배한 농원에서든 아픈 식물은 꼭 생기지요 건강한 식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날들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얼른 물러났으면 좋겠고요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